안녕하세요 오늘은 밤에서 과좌 ASMR을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오 지금 밤이에요 기다봐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뜨는 곳이 아래쪽으로요 냄새 좋아요 이건 외국 치토스에요 들어보세요 소리 들리나요 맛있어요 와 이건 최고다 네 ASMR 좋네 좀 더 밝은데 밝게 해보세요 밝네 이렇게 해야지 밝은가봐 바로 안 밝은데 빨리 깨어야 되는데 네 소리 들려요? 짱이죠? 저거 저거 지금 ASMR 마이크가 없어서 좀 가까이 대고 해야 돼요 되게 맛있어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내가 먹어버리지 내가 먹어버리지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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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어요 큰거 먹어보겠습니다 큰거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역시 밤에서 ASMR 하는 것도 맛있군 와 완전 와 완전 손 완전 많이 보셨죠 완전 손이 주황색이 됐어요 손가락에 손이 주황색이 됐어요 손가락에 ASMR 소리 잘 들리세요 맛있어요 전반 벌써 거의 다 먹으려고 해요 전반 벌써 거의 다 먹으려고 해요 되게 맛있어요 와 매구치토스도 맛있다 저 생각에는 한국 치토스가 제일 맛있어요 치토스 어디다 술이 잘 들리죠 원래 여기 있으면은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저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화락파락 소리 질러 짱이네 저거 마술을 잘하거든요 마술하겠습니다 과자가 이쪽에 있어요 보이죠 이쪽에 넣습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리 마술이 사라져서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리 마술이 나타났네 과자가 내가 먹어줄게 과자가 별로 안 남았어 짱맛 되게 맛있어요 더 있나? 더 있다 더 있다 다행이다 마늘의 채소스가 조그맣네 마지막 손에 묻은거 엄청나다 네 오늘은 ASMR 치터스를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 좋아요 구독 꾹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 Ged 음 이렇게 추첨했고 괴 ez